시장 키워드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지금 시장 상황 오늘은 좀 아니긴 한데 이게 지금 거의 한 두 달 동안이나 아니면 1월부터 약간 유지된 상황이라서 중소형주 종목의 강세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게 이슈와 테마에 되게 민감한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방송에서 잘 언급 안 했었는데 파평윤씨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종목 하나가 거의 한 250% 300% 이상은 올라가고 그게 왜냐하면 어떤 명분이나 그런 부분 없지만 테마에 엮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소형주가 올라간 수치만큼 대형주가 오르진 않았습니다 지금 저번주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8만 6천 원대로 돌파를 못하면서 계속 가만히 있고 엘지전자는 금일 같은 경우 16만 5천 원대가 돌파가 되면서 지금 상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기존의 고점을 보시면 기아차가 10만 원 이후로 지금 9만 원대도 안착을 못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눌려있고 시총 상위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지지부진하니까 대형주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좀 지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에 집중하신 분들은 최근 수익률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슈를 만들고 나서 예전처럼 몇 주 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한번 급등하면 상한가 두 방 정도 나오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전략을 대형주는 어차피 가전은 가져가겠지만 이슈보다는 실적 대비로 여러분께서 컨센트를 보시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면 중소형주 중에 실적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실적주하고 2분기가 보통 움직이는 게 5월달이 되면 그 다음 분기를 대비하는 컨센서스가 나오는 종목들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 주에 반도체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도체 중에 여러분께서 포탈에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옵니다 성공 중, 후공 중 그걸 떠나서 실적이 좀 완만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공략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 초부터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대형주들보다는 흐름이 좋기 때문에 실적주 중에서도 중소형주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실적을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 궁금한 게 실적을 볼 때 이게 몇 년 정도를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특수사항이 한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라는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전년 대비로 보면 작년에 성장한 종목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실적은 1분기는 뜰 겁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만약에 전년도랑 전전년도랑 똑같으면 좀 말이 어려운데 2019년에 만약에 실적이 좋았는데 2020년에 솔직히 중소형주 중에 실적이 아주 좋은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완만하게 실적이 나오고 이번 1분기 때 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1분기 거를 만약에 2019년 거랑 비교해서 괜찮으면 그 종목은 좋다 알겠습니다. 작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와 2020년도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을 비교를 해서 실적주를 골라내자라는 팁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키워드를 정리를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종 선정해 오셨을까요?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한번 해가지고 많이 놨는데 오늘 지금 일단 준비하기 전에 날아가긴 했는데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업종 키워드라니까 제가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니까? 수급 불안 요인이 일단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이나 생산도 차질이 빚다 보니까 유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원자재 얘기를 드리니까 지금 원자재 농수산물까지 포함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기온 현상도 있었고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각국마다 방역 문제가 있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유럽은 지금 노동자가 이제 다른 쪽에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쪽 얘기를 자세히는 안 드리는데 그게 지금 차단이 되면서 생산을 만약에 농사를 지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을 못하니까 그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 가서 느꼈지만 여러분 시청자님들께서 아시는 게 제가 살면서 계란 한 판에 만 원 넘는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고요 예전 사건 이후로 그리고 또 하나 파 한 단에 6,500원이 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여기서 이제 파상되는 게 원자재 관련 주도 있겠지만 거기에 연동되는 게 비료나 아니면 최근에 보시면은 비료가 있고 사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다르니까 지금부터 계속 경기가 또 전환이 돼서 만약에 정상화가 되면 다시 또 경기 제거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 관련된 원자재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땐 가을 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원자재를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